오줌을 많이 쌌어? 콜라야 오줌을 많이 쌌어? 오줌을 많이 쌌어? 거의 뭐 역대급인데? 콜라야 물 많이 먹었어? 콜라 오줌 아닌데 콜라 오줌 아니라고? 아니 콜라 오줌 아니면 누가 강아지 배 옆에 이렇게 오줌을 많이 쌌어? 어제 막내 술 마시고 들어갔는데 술 마셨다고? 그럼 설마 이거? 배움판에 이거 뭐냐? 뭐가요? 뭐긴 뭐야 이거 배움판에 홍순한 거 이거 뭐냐고 난 화장실을 했는데 그러니까 화장실은 맞는데 사람 화장실 해야지 강아지 화장실 하면 어떡하냐고 에이 난 또 뭐라고 오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바닥에 안 한 게 어디에요 오우 난 저 좀 잘했는데 밖에 하나도 안 썼어 너 양궁으로 치면 텐텐텐이야 종중알 다 꿇았네 그러니까 언니 나 관용렌즈 깬 거야 그치 잘했지? 내 동생 기특하다 너네는 진짜 제정신이 아니다 아니 다들 집에서 어떻게 산 거야? 어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오빠가 예민한 거예요 야 내가 예민한 게 아니고 너 그리고 그때 언니들이 술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술 왜 마셨어? 아니 소개팅 했는데 남자가 맘에 들어서 마시다 보니까 좀 오버했나봐요 야 너 안되겠다 취한 척하고 집에 안 와야지 왜 목적 없이 술만 마시고 있어? 야 너 취하면 앵기잖아 어디까지 했어? 키스했어? 아니요 근데 그 애가 자꾸 술 먹이는 거 같아서 집에 가자 야 딱 들어보니까 그 야식 뻔하다 뻔해 뭐가요? 뭐긴 뭐야 딱 100%지 남자는 남자가 보면 딱 알아 진짜요? 그런 거예요? 100% 100% 너네 남자들 조심해 어? 그럼 오빠도 남자니까 똑같네요 야 난 다르지 난 그런 쓰레기들이랑 차원이 달라 어? 에이 똑같을 거 같은데? 맞아 어제 소개팅한 남자도 저렇게 말했어 그러네 내가 만나본 남자님들도 저 말이 국률이더라고 안되겠다 기다리고 있어 아휴 진짜 난 다른 남자들이랑 다르다는 걸 바로 보여줄게 왜 막걸리에요? 양주 없어요? 그냥 주는대로 마셔 싸 오늘 취해야지 신났어 야야야야 넌 적당히 마셔 어? 짠 짠 짠 마셔 마셔 야 게임하자 게임 야 무슨 게임이야 그냥 종이 마셔 너 땅처럼 왜 술만 마셔요 그러니까 오빠가 여자가 없는 거지 그래요 우리 그럼 어려운 게임 말고 손변호 게임이에요 오빠 이것도 모르는 거 아니죠? 그 정도 알거든? 옛날부터 있었어 낫대도 어? 나부터 갈게 나는 이쁜 편이다 접어 셋 다 접는다고? 진설되게 해 왜요? 우리 예뻐요 알았어 알았어 야 다음 다음 누구야? 나는 마음에 든 남자가 있다 접어 셋 다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고? 재밌네 자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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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그 남자가 연상이다? 접어 와 셋 다 연상이라고? 야 대박이네 흐흐 그럼 그 맘에 드는 영상의 남자가 이 자리에 있다 접어 어우 야 야ія 취한다 야 너네끼리 놀아 어우 어우 셋 다 날 좋아한다고..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봐봐 완전 숯매기라 했지? 언니 이걸 진짜 믿네? 그러니까 내가 놀리는 재미가 있다고 했잖아 다음에는 샤워하고 그냥 나와야지 야 그거는 우리 셋이 같이 해보자 재밌겠다 응 좋아 어우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